아 자리를 잡아야 되잖아요. 자리를! 자리를 잡아야지! 내가 그린 그림들 흘러가고 있어. 여기 숨을 거예요. 여기 숨어 있어요. 이게 다 방인가? 숙소예요? 진짜 약간 아트겔롤이네. 어디선가 먼저 싸움이 벌어져서 두 명이 먼저 떨어져야지. 1라운드부터 우리가 숨을 끄면 안 되지 않니? 제가 형한테는 오사하였던 것 같습니다. 가시 동일, 가시죠.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수만 일 밖에 없습니다. 형, 여기 좀 만났어요, 우연히. 그래? 빨리 끝내야 되잖아. 저 위에. 하하고 뭐 이렇게 있으니까 다 빨리. 기다려 그래. 어쩔 수 있겠습니까? 어쩔 수 있겠습니까? 어쩔 수 있겠습니까? 어쩔 수 있겠습니까? 왜, 저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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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요. 여기 있을게. 알았어요. 빨리 좀 끝내줘. 맨 끝에 있어, 걔 맨 끝에. 아, 끝에? 아, 끝에 있어. 아, 끝에 있어. 아, 끝에 있어. 아, 끝에 있어, bye. ilia. 아, 끝에 있고 안 돼 안 돼 랩 비리오야 랩 안 돼 싸워 안 돼 랩 비리오야 랩 랩 랩 야 이럴 땐 되게 좋아 종국이가 또 얘가 왜 또 한다는 거 지가 약속을 하면 지켜요 쟤는 또 이런 거 좋아 깔끔하게 한 명 남았어 한 명 한 명 남았어 한 명 어? 나갔어 진짜 둘이 끝내려고 그랬더니 어디 간 거야 아니 나가도 돼? 아니 잠깐만 이게 잠겨있지 않았는데 아까 아니 나가도 돼? 아니 잠깐만 여기 잠겨있지 않았는데 아까 네 아까 안 잠겨있었거든요 아 뭐야 잠그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? 잠깐만 저기 잠깐만요 여기 저 선생님 죄송한데 안 돼요 뭘 안 돼요 잠깐만요 여보세요 네 목소리가 많이 떨리시는 거 같은데 목소리가 많이 연기 톤이신데요 죄송한데 저 선생님 잠깐만요 저 선생님 잠깐만요 빛을 좀 열어주시겠습니까? 그럼 일단 가자 갔다 놓은 거야 아아 아아아 아아 나 나가 나가 아아 나 나가 니가 나한테 야 야 야 야 니가 여기로 댕어 여기로 댕어 여기로 댕어 여기 댕어 여기로 댕어 아아 아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